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무사와 조세전문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뭐 차이점이라고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뭐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벌써 이제 한 20년 되어 가니까 세금에 관련된 일만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팩트 위주로 하게 되죠 일단은 세무사하고 조세전문변호사하고 역사를 보면요 세무사가 당연히 먼저죠 조세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과연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국세청도 보면 말이죠 199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역 담당자가 있었어요 지역 담당자가 있었고 이게 기능 분화가 돼가지고 이쪽은 예전에는 자기가 이제 과세도 하고 징수도 하고 모든 걸 다 책임했대요 그리고 이제 조정 기능도 가능해 가지고 뭐 당신은 얼마네 이번엔 얼마네 뭐 아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래 이렇게 뭐 이런 게 가능했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부패가 이제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세리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런 식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세리라 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2천명 국세청 이제 윗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시 2천명 정도를 숙정을 했대요 숙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뭡니까 2천명을 옷을 벗긴 거예요 국세청 대대적인 계획을 한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재주 많이 부리는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추려 가지고 내보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재주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막 들어와 있는 군대 안 간 이제 젊은 직원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받아 주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당신이 좀 군대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채우자 라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뭐 받아주는 일이 없었다 뭐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2천명을 이제 숙정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능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세 징수를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과세만의 조사만의 그리고 이쪽은 법무 이쪽은 징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쪽은 이제 세원관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전체적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담당되죠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이 지역이라는 거는 이쪽이 이제 동부지금 앞에 송파니까 송파고 이쪽이 이제 동부지금 앞에 송파 테라타워 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옆에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9급이고 9급을 9급이어도 직급이 큰 의미가 없었대요 지금은 막 서로가 이제 직급 한 직급 올라가기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는 9급에서 이렇게 8급을 시켜주면은 왜 나 승진시켜줬냐고 막 따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때는 그 지역이라든지 보직이 중요했거든요 보직이 중요해 가지고 이때는 좀 상남 문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상남 문화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야단치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밑에서 이렇게 걷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전에 그런 안 좋은 패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월급은 그냥 꽈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챙겨서 간다 월급은 뭐 그런 식의 이제 말까지 들리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부 윗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 이제 예전에 이 지역담당자의 시절에 가 그 3대 명물이 있었대요 3대 거물 건물이 있어 가지고 진짜 그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뭐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국가 땅 국유 땅을 이제 국세청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본인이 공매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땅을 자기가 뭐 도체 땅을 몇 만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주 지금 강주 지금 강주 고구마 안에 그 사람 땅 찾기 위해서 이렇게 팀이 이루어지고 또 그쪽 강주 지역 세무서에도 하나의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환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세적을 같이 그분이 정금 가면은 같이 세적을 같이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지 관할이니까 주소지를 다 그 사람 세무서 가는 데마다 옮겨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은 문 앞에 자기 책상을 제일 이렇게 문 앞쪽에다 놔둬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무슨 일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그렇게 환심을 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 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사업자들 기장해 주고 신고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 사람들 관리 하면서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적출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최근에 이게 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일이 없냐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소문에는 그런 말들이 들리기는 들려요 저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뭐를 십이 따지고 서너 따지면 안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을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을 치러 가면 그분이 거머리라 하더라고요 거머리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배꼽 잡고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그러는 거예요 007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확실히 능력이 중요했구나 라는 그런 시절에서 이제 살았던 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나이가 드셨죠 나이가 드셨고 다 그런 거죠 98년에 나와셨던 분들이라면 벌써 2000년만 잡아도 2020년이니까 20년 전 일 아닙니까 40세에 나와도 60세가 됐을 것이고 50세에 나오면 70세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조세법이라고 법리가 뭐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조세 불복이라는 게 거의 참 힘들었다 이겁니다 힘들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 신청에서도 의견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조세 심판을 때 의견 진술하는 거 이런 거는 다 2003년 제가 법무과장 가고 나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 중요시 되고 부각되는 부분은 2003년 이후부터 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벌써 이제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전체가 이제 세무사회가 있고 또 이게 이제 고시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고시를 했냐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을 본 사람들 모임이래요 이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세청 출신이 주도하죠 국세청 출신이라든지 간혹 가다가 이제 기재부 세제실 기재부 세제실 사람이 뭐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세무사회 회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죠 국세청 출신이 그래도 세무사 하면 국세청 출신을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시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공부해 가지고 청 경력 없이 이렇게 막 바로 세무사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게 옛날에는 98년 이전에는 뭐 이렇게 기장만 해주고 뭘 이렇게 싸인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세무사가 돈벌이 하는데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세무사회가 이렇게 국세청 출신이 나가면요 일단 5급으로서 5년이 되면 이제 그냥 줘요 그냥 줘 그냥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데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20년 이상 되면은 1차가 이제 면제되면서 2차만 보는 이제 그런 특혜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사람들 중에서도 세무사 시험을 많이 봐요 세무사 시험을 보는데 세무사 시험을 시험공부를 해요 시험공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국비장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이제 공부한다 라고 하는데 다 이제 자기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험이라는 게 매년 있으니까 그 보는 것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런 거를 이제 업을 직무를 해야 될 거를 그냥 편기치고 그냥 세무사 공부에만 일로 매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무사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300명 넘게 이제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20 몇 명 밖에 합격을 못 한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국세청 교육원에서 이제 시험을 출제하고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에서 해요 다른 데에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국세청 출신 사람들이 시험 합격하는 것이 떨어져 버렸다 예전에는 300명씩 가니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데 공부하기 좋은 데가 이제 그런 과들이 있어요 국세청 보직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37세 37세 이제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신뢰를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세무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위직급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그거를 이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위직급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세무사 시험 보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 왜 윗분하고 이제 항시 친밀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려면은 조직이 이제 완전히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헌신이 나면서 자기 신뢰를 챙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가 봐요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를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세무사를 합격해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 기장 기장 업무가 줄어요 기장 업무하고 불복 업무가 있는데 불복 업무가 있는데 기장 업무가 이게 주죠 기장은 이제 신고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업무가 있고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리 업무가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불복은 이거는 행정심판까지 밖에 못해요 행정심판 하고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송은 못하죠 소송은 못 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해야 돼요 변호사가 되면은 이 불복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200명도 안 된대요 한 1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 국장한테 저랑 이제 같이 근무했던 국세서에서 근무했던 분이 조세심판원 국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조세심판원에 들어올 수 있는 세무사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불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 세무사한테 이야기를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법무가장 시절에 저도 불복 사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명을 제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2만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세행정심판 사건을 제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통계에다가 이렇게 사건 숫자를 나눠보니까 그때 이제 1.1인가 1.2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해도 한 건 정도 밖에 또 못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안 간다 못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불복 업무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 규정이라든지 법리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법리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행정소음 심판 단계에서는 애교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애교가 먼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세무사들이 썼던 책들이 다 애교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법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법무과장 시절에 법서가 그렇게 없으니까 참조할 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참조할 만한 책이 없고 애교 모음집은 이미 과세가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책입니다 그 뒤에 불복해서 참조할 만한 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과장이 보고 볼 책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어디 이제 어떤 변호사가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제 그 적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개갈서 개념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가 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그 책이 그래도 입문서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 책 가지고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서에 대해서 항상 굶주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에 나오자마자 내가 이거는 해야 될 영역이구나 역할이구나 하면서 내가 제가 안 하면 누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순진무구한 바보 같은 생각으로 이제 1년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장 업무야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런데 기장도 막 나가 가지고 누가 이제 기장하는 사람이 내 사건 해 주시오 당신 능력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누가 누군지를 아는데 뭐 해년마다 국세청에서 또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기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기장 업무라는 거는 한 번 누구한테 맡기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이제 가령 세무조사 나와 가지고 막 다 두드러 맞았을 때 아니면 불복했을 때 뭐 이런 그러고 이제 상속이 됐을 때 죽었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그 전에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만일 바꿨다가 또 잘못하면 이제 해 꾸지 장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세무사 기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장 업무는 이거를 사고 한 건에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팔아요 세무사무실을 인수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이거를 사무실을 인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벌써 이제 한 2억 넘어가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대리 업무는 이거는 뭐 세무사라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이게 친밀도가 있어야 돼요 친밀도 친밀도 그러니까 본인이 사국 조사만 사국 출신이면 좋고 이국 출신이면 이국 출신이 좋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조사 같은 국장에서 조사 국장 출신들이 좋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가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든지 긍정으로 보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해 꾸지 하려면은 확 달라들면 힘들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을매도 열대 맞을 거는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기분 좋게 이렇게 다 열대 때리면서 기분 좋게 때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열대 맞은지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독하게 열대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세무조사 영역이죠 그러니까 로비가 안 통한다?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역 어디든지 다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딸 내 자식만은 오대도 보내고 싶고 노스쿨도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실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됐는데 또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고식 합격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노스쿨이라든지 의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의사채용도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지역단체장이 뭐하고 이래버리면 권력 있는 사람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노스쿨 만들 때 노무현 정권 때 노스쿨 만들 때 본인이 판사였는데 그 역할을 했대요 법원 쪽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외국인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자식들은 변호사 시키는 거는 문제도 아니지 않냐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걸 봤어요 나는 속으로 보면서 속으로 좀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 이제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국세청 출신이 있고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구호시 출신이 있고 출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 영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세전문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조세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무사 제가 이제 법무과장만 해도 세무사하고 어떤 변호사하고 항시 한 팀이에요 한 팀 한 팀이고 이렇게 서면 딱 이렇게 보면요 서면 보면 우리가 이제 대법은 뭐 2020년 8월 27일 선고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9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들이 항시 쓰는 거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쓰는 거는 이게 항시 뒤로 가요 날짜가 항시 뒤로 가면 상금 번호가 앞에 오고 날짜가 뒤로 가요 그러면은 이게 서면 딱 이렇게 소송 서면 딱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세무사가 썼는지 변호사가 썼는지 세무사가 서면을 쓰고 변호사는 소송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냥 법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가 법정 비해서 방청하고 있으면서 코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무사가 능력 있는 사람은 변호사도 어떻게 됩니까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장이 세무사도 고용하고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조세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사건 많이 해봤다 예전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을 해보면 2008년 이후에 내가 나왔으니까 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전에는 이런 식의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프라이드가 있었냐 대법원에서 조세파트 세무파트가 따로 있어요 세무파트를 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조세전문 변호사라고 했죠 프라이드가 강했죠 왜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세전문 변호사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연수원 때만 해도 세법은 법이 아니죠 이랬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랬어요 세법은 법이 아니죠 그런데 뭐를 배워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건 많이 한 사람이 사건 이제 법원 판결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봤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보면 당연히 전문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역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파트 쪽 사람들이 그 생존권의 영역을 꽉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폼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조세한다 라고 했는데 조세전문 노폼이라는 게 이제는 제 있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큰 노폼이 다 그쪽으로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2008년 지나가지고 2010년 지난부터 노폼으로 이제 점점 국세청 출신들이 가기 시작하죠 각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세파트를 만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금지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이제 금지금 사건을 내부에서 그거를 많은 사건을 양산시키게 되는 거죠 과세를 이제 조단으로 했으니까 몇 천억씩 했으니까 그 사건이 어디 불복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 출신이 그 사건을 불복을 맡으면 역직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세 처분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검찰 수사 이제 제가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수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뭔가가 공소시효에 딜레마에 걸려 가지고 과공으로 하느냐 위장으로 하느냐 실물 거래 있는 걸로 아느냐 라는 거에서 이제 그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쪽 파트에서 뚝이 무너지니까 행정 쪽 파트가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부질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기점으로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3년에서 제가 이제 2007년까지를 하는데 이 사이에 서울청 법무이과가 있고 중부청 법무과장이 있었어요 법무과장 이게 이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2년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이기는 여자였는데 2년 하고 이제 나갔죠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변호사한테 자리를 안 줬죠 근데 저는 이제 5년 하고 그 다음한테 그 다음 사람한테 한 명한테 2년을 하고 이 사람 2년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 자리도 이제 안 주죠 변호사한테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쪽에 국세청에 들어가 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데 저는 이제 5년을 다 채우고 할 만큼 하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 좋게 홀로 털어버리고 가볍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길을 더 못 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 법무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윗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디 밖으로 나가더라도 조세전문 높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3년 2007년에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본청 법무가에 두 명 있었고요 서울청 법무가에 제가 한 명 있고 중부청에 한 명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시 출신 플러스 사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청 법무가를 해보면 실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송실문 심판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이제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이제 노폼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국세청에 이제 뭐 윗분의 법무 참모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저한테 뭐가 이제 의견이 왔을 때 변호사를 더 뽑아야 되겠다 한 열 명 정도 또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 의견이 어쩌냐 그러면 뭐든지 법리를 이렇게 법리 수료를 깔려면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부 직원 간부들의 벽에 부딪친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폐쇄적인 조직이거든요 국세청이 그 당시에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요 행자부 그때 이제 행안부 사무관을 5급으로 5급으로 해가지고 교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국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25년인가를 봉직을 했는데 그래도 5급이에요 5급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막 죽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이렇게 체면도 안 쓰고 이제 퇴직하는 무릎까지도 이렇게 5급여가 현직급을 못 올라왔으니까 괴롭다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제 법무가에 제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승진이 되셨죠 4급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폐쇄적인 조직이고 거기에는 선골 진골이 나눠지더라 이거죠 어떤 출신이냐 그러니까 국세청 순수 출신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출신이냐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당히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배척을 하느냐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폐쇄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척이 돼 가지고 못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제 2007년 이때쯤 이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2년 계약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5급으로 그때는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실상 어떤 보직을 계장직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하다가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고가 이제 이 뒤에서 좀 터져 가지고 이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세전문 변호사라는 거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이제 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 이제 화살이 이렇게 경계선 기존의 사람들이 먹고 있던 새로운 생존권 시장에 제가 갑자기 해선같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한 모습이 보이더라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돈 벌려고 안 하고 오히려 산에 가서 글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긴장했다가 어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시기하고 뭐 이렇게 겐지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나이 든 사람이 그 가진 거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참 변호사라는 그 자체 타이틀이 인격하고는 전혀 비례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지고 더 뭐 뭐 아니 가진 사람이 더 지독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독합니다 독한 면이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조세전문변호사가 세무사하고 조세전문변호사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 근데 결국은 애기는 이제 민법을 공부해 봤다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민법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전문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 법률 관계잖아요 법률 관계면은 이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권리 의무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국세기본법의 법률 개념이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왜 성립이 돼야 되느냐 이게 확정이 왜 돼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 개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조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세무 경력이 있다 이거는 경력만 따지는 거예요 경력만 따지다 보면 이런 법률 관계 기초적인 법률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이 당시 그것도 법이냐 이런 식이었고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불복은 다 국세기본법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그분들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국세기본법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치고 제가 안 보면 본인들만 손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보면은 사건을 보면은 법리로 풀어요 법리로 근데 국세기본법을 강의를 해도 쉽게 강의한다고 해도 내가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만큼 이제 이 마인드 법률 관계 이게 터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저도 이제 민법공부 고시를 10년 했는데 한 8, 9년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법률 관계 개념을 알게 되더라 처음에는 이거 다 당연한 개념으로 알았는데 아하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조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세가 또 추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실무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불복 업무는요 심리가 아주 고도의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불복은 심리에요 불복은 심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세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30년 근무해도 부딪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잘 부딪혀 보지 않으면 순응하다가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보면 그 결을 알아요 각 분야마다 결을 알게 되고 또 사람마다 다 그 특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게 생각하면 한없이 믿게 하니까 긁어버려요 그냥 그냥 긁어버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 같지 않은 그런 본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어느 조직이고 어느 분야든지 사람의 본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불복은 이제 그래도 이게 법리가 받쳐줘야 비빌 언덕이 있어요 안 될 거 되게끔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될 것도 안 되게 해주는 그 권한은 있어도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은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리로 나오면 금방 풀어져 버려요 국세기본법으로 해버리면 금방 풀어지는데 개별세법으로 아무리 적어봐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세실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서가 없어가지고 참조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법서가 있고 그래도 참조할 법서들이 있는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국세법령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세법령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조할 만한 것이고 옛날에는 판례어를 비밀로 취급했다는 거 보안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세청장님이 아니 무기대등의 원칙이 아니냐 하면서 납세자도 방어권을 인정을 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국세법령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하고 그 시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 이거 초창기 첫 사람은 지금은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넘어가면은 그것만큼 요순사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요순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의 첫 시작 삽을 떴던 사람이 역경계 속에서 비바람을 거쳐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 대우를 받지는 못할 만큼 해야 될 일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순시대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불복제도 시스템에서 과세행정실명제라든지 이신청진술, 의견진술제라든지 세무대리인실명화제도 그다음에 사전답변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조세불복제도 이런 법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복제도 개선이라는 게 다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럼 법리까지도 마인드를 갖추면 최고의 조세 전문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꼭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라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다른 포탈 사이트 다른 이제 타 포탈 사이트 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애기는 진정성을 전문으로 한다 진정성 진정성을 전문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광고가 위주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일단은 펼쳐보면요 첫 화면은 메인화면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고 싶으면 조세 전문 변호사 조세 전문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 빼고 조세 전문만 이렇게 쳐보면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진정성 있는 것을 보시려면 구글한테 맡기면 됩니다 구글은 A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글의 AI는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어요 광고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이쪽에서 조세 포탈에서 광고해가지고 블루그형 광고 있잖아요 마치 광고 아닌 것처럼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은 이쪽에 절대 이쪽에서 안 됩니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다 걸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광고하고 막 이런 거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사람들 구글에서는 다 걸러버린다 라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요구되고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 있는 사람을 AI가 찾아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문가를 모르겠다 하면은 구글에 가가지고 그렇게 치세요 조세전문 변호사 아니 조세전문 조세전문 세무사 이렇게 쳐보십시오 거기서 딱 나타내주는 사람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글 AI는 다 알고 있거든요 AI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경력이 있고 뭐가 뭐 있다고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고 뭐를 광고하고 해봐야 AI를 못 이겨요 AI는 다 진정성 위주로 이렇게 그를 그 사람이 뭐를 했는지 다 그거를 압니다 AI가 바둑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믿어 보시는 게 더 낫다 사람 말을 보다는 AI를 믿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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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